오늘의 컨텐츠 빅캔디 열차를 타고 좀비를 막는 부산행 한번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봅시다 여러분들 렛츠고 오케이 여러분들 열차 플랫폼으로 모이세요 자 이제 모입시다 여러분들 자 열차다 열차 왔습니다 열차 온다 다 타세요 자 이번엔 볼로바 우리 볼로바까지만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역에 좀비 있어요 여러분들 드림드 먹어 자 좀비 아 떨어진거지 자 준비 됐어요 너 준비가 자 아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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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자, 지금 봐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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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다 혼자 망하고 있어요. 자, 잘 됩니다. 흰색, 흰색, 흰색! 으아악!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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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와 무서워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굴러가 왔어요 아홉명 인간 아홉명 좀비는 아직 지금 열차안에 많이 있는것 같구요 거의 지금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아홉명 인간 아홉명 아홉명 인간 아홉명 아홉명 인간 아홉명 자 둥이 왜이렇게 많아 자 요번에 쓰면 이야아아아아아악 두부를 막았다 좋습니다 와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자 살려줄께 살려줄께 자 이대로 통관하여 자 마지막 와 멈췄어 와 멈췄어 자 야 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